네 안녕하십니까 임수진 현동아 원장입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 상태는 주사제에 의한 부작용이 확실해 보입니다. 그 원인은 알 수가 없 겠죠. 주사제 자체의 문제가 있어도 그럴 수 있겠고 임수진님이 주사제 에 대한 예민한 반응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. 실제로 이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. 그래서 과거에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약물로도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수술적인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저에게도 이런 환자를 치료한 케이스 가 있었는데 거머리협법으로 치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. 완벽하게 깨끗한 피부가 되진 않았지만 현저한 상태로 유관적인 안정상태를 보였던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언제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목동병원을 다니신 거 보면 서울이신 것 같은데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뵙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생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치료 가능성은 일단 높다고 볼 수 있겠고 조만간 기회가 되는대로 병원 방문해서 진찰을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